엄마! 전화? 응 얘, 너 자다가 봉창을 두들겨도 유분수지 응 좀 있으면 시험번호가 무슨 전화 타정을 하구만 얘 저희가 저거 또 없겠어 얘 나 봐 엄마 엄마 전화 보내 쑥 안녕 음료 무료 손 꺶 needle 저거 열 이번 모의고사에서 우리 반이 또 전격 꼴지를 기록했다 물론 전격 꼴지도 우리 반서 나왔고 이현주 나와 나와 현주야 너 무슨 지금 로또 하니 너 죽을래 선생님 잘못했어요 박주현 너도 나와 주현아 그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 그게요 널리 인간을 주현아 컨닝을 하려면 말이야 제대로나 하든지 아이고 아이고 주현아 만 tasting 140 수학이 있죠? 너 인간이니? 너 낙대가리야? 너 이정수 받고도 밥 먹고 먹으러 넘어가? 얘가 정말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아 내가 미쳐 정말 안녕 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갑다 잘 부탁해 예 어머니 자 공부 시작할까? 니가 아직 죽고 싶어서 용어 쓰는구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주인님 기초 지식 테스트에 들어간다 최초의 한거 소질은 뭐냐? 한민정은 죽을래? 수호지 삼국지 사국지? 오국지 너 99단은 하냐? 어? 장난치지 마세요 68에 48 38 38 38 1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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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 18 19 19 19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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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바보지? 당연히 그래, 아니 다행이다 오, 오 마이 갓 똑바로 안 하냐? 야, 안 맞지 말라 아 없네 아... 아... 으, 에이 어이, 안벽치아 무빈은 잘 지내냐? 어이, 암벽치아 아 아 뭐 사실은 야야 두리 금방 이용 despite 3 생각보다 오랜다 어 씨 사귄거 아니야 아 아 끔찍한 지만 어 여기 천 약 따라서 이게 원래 누비가 애인되고 애인이 만 바대고 모인승사 돌고 돌고 다 그런 거야 인마 죽을래 응?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, 오케이? 뭐 그건 그렇다 치고, 안 백작! 오늘 밤에 내 공연에 올 거지? 무슨 80년 내가 수다니까, 보랏빛은 게 뭐야... 백작! 넌 올 수밖에 없을 거야! 오늘 밤, 라큰롤 파티니까! 넌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시기가 없었네 언제와 스스로 나의 바울 계기는 너가 좋아 외로운 꿈이 다가와도 그대 손을 원하지마 딱딱한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자 그댄 날 그댄 날 살아가도 아무리 없는 나의 맘 알아 좋아하지마 나도 몰라 나에 대한 대만 처리지만 지지마 말일지 몰라 아무 생각이나 빨리 그댄 날 그댄 모습은 보랏빛처럼 보랏빛처럼 사며시 다가왔지 사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어 좋냐? 싸가지 니가 웬일이냐?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나보지 네 너무 좋아요